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사람들이 플라이 낚시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문의를 해와요 플라이 낚시가 어렵지 않냐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수생건충, 타잉, 캐스팅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다가 제품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플라이 낚시는 결코 어려운 취미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내용만 알면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 정말 쉬운 레퍼티일 뿐이죠 또 값싸고 질 좋은 플라이 낚시 제품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겨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시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한 3분의 1 가격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편이라 매우 경제적으로 플라이 낚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이 낚시를 즐기려면 플라이 낚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플라이 낚시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듣기 힘들게 외국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단순한 기법이 마치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플라이 낚시를 경계짓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들 간에 서로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라이 낚시를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플라이 낚시는 단순히 문화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즐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전달된 문화를 언제나 고급스럽게 상징하는 게 우리 사회에 좀 많은데 또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와인을 공부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와인은 우리나라 소주 아닌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급스러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배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이 낚시는 경탄과 부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곡에 가서 동네 슈퍼에서 사온 플라이를 거기에 파리처럼 생긴 바늘이 잔뜩 달린 것을 계곡 사이에 연결해놓고 이제 낚시대를 툭툭 치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뛰어올라서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플라이를 시작하고 나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딱 그런 거였어요 아 플라이 정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플라이 플라넷은 누구나 쉽게 플라이를 접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늘 구독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